개인상으로만 따지면 제일 좋은 먹입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에만 50백탈은 그 위에 50백탈입니다. 70백탈입니다. 아. 폴라. 폴라커피의 제프입니다. 아, 입구에도 한참 못 가는데 아, 말도 안 되는 날씨예요. 뭔가 뒷전과 다른데? 정말 그룹이 오고 있다는데 사람은 가 헬로우 커피쇼 여기 관광객들이 그냥 오는 커피쇼 아, 진짜? 카페는 이따가 퍼핑 준비할 때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카페가 이후에 차가운, 카페가 이후에 시작할 수 있어요. 아, 안전해. 자, 당연히 가자. 네, 빨리 가. 자, 제일 먼저 가다가 숙소로 가기와 니때로 가기 수와이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고도가 조금 낮다보니 생산량이 많이 나올 만한 커피들을 많이 재배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좋은 점은 젠슨 고장의 커피는 국내에서 많이 소비가 돼요 즉 파나마 국내에서 많이 소비가 돼서 슈퍼마켓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커피이곤 합니다 충격적이야 편의점에서 게새를 팔고 있다 저게 깜짝 놀랐어요, RT를 잔슨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좀 잘 사야되봐요 잔슨은 파나마의 코스쿠 같은 브랜드에 들어가요 진짜요? 카토아이네 카파리 투어같은 게 다가있어요 여기에서 인실 살아나에서 이 Jerusalem 이 차 어느 정도의 향 Le'veuk 제 PaulCentenario 800년 ago 이 가격이 많이 Rodot comp tube 그리고 LegalCentenario puede 상자와 macamara 네. 그는 보본입니다. 그는 보본 Centenario. 100년 전. 그는 몇 년 전에. 그리고 그는 보본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본입니다. 그는 보본입니다. 그리고 게이샤. 그리고 마camara. 어디서 구매했어요? 이는 처음에, 원래 원래는 기새를 구매했어? 처음에 처음 구매했어, 이 기새를 구매했어. 그런데, 마치지로는 기새를 구매했어. 아무도 없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새를 구매했어. 그의 기새를 구매했어. 이 기새를 구매했어. 이 기새를 구매했어. 우리는 그냥 구매했어. 유에겨둘을 구매했어. 제 부모님은 에쿠아도에 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설탕을 지켜냈습니다. 이 년은 이 년은? 아니요. 이 년은 이 년을 지켜냈습니다. 이 년은 이 년을 지켜냈습니다. 이 년은 이 년을 지켜냈습니다. 다음 년은 이 년은요. 이 년은 이 년은 이 년을 지켜냈습니다. 지금 이 년은 지켜냈습니다. 이리 와우, 이 년은 이 년은? 네, 이 년은 지켜냈습니다. 와, 지금 땀 가렸네요. 설정했겠습니다. 제이샤 플라워. 엄청 많이 입혔어요. 아, 이거 잡힐까? 아, 양이 많아서 향이 가장 자스민꽃이랑 가장 흡사하고 진해요 오, 꽃향기를 겪고 싶습니다 오, 이거 향기를 전해드릴 수 없는 게 저는 지금 안 그래도 맡아보려고 했는데 게이샤 플라워는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향이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는 않아요 강도의 차이가 있나요? 1헥타르 게이샤고요 1헥타르의 한 2,000그루 정도 심어요 2,000그루 심고 한 10,000그루 바람을 타니까 확 밀려오긴 하네요 젠슨 농장은 꿀도 재배를 해요 아시죠? 허니 꿀을 재배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게이샤 나무에 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마이클 젠슨 할아버지가 꿀도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사업성은 밝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재미있게 해서 사업성이 밝다고 얘기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꿀을 실제 수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농장에 방문할 때마다 저한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국내, 그러니까 파라나 국내에는 많이 팔고 계시지만 수출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이유는 꿀을 수출하려면 커피만큼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 수출 인지도 받아야 되고 공허 검사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귀찮으신가 봐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 제가 수입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젠슨 농장 갈 때마다 조금씩 사서 제가 혼자 먹고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한테는 오늘 드립스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장슨 거는 언제부터 처음부터? 젠슨은 저는 작년에 처음 왔어요 작년에 처음? 한국에 많이 있기도 해서 별로 안 했는데 작년에 마음에 드는게 있어서 했었고, 이제 올해도 잠시 후에 컵핑을 해보고 살펴보죠. 올해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 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이쪽을 다 푸닝하고 있어서 재배하지 않고 알패스라고, 알프스라고 써있지만, 여기는 발음으로 알패스인데요. 알패스 롯이 제일 높은 고도였거든요. 거기서 한 20%정도 재배돼요. 보통. 거기 거를 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비싼 맛을. 아쉬운 전쟁은 팩가멜아를 하다. 제가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년 전에, 처음에 본 것 같고, 내가 첫번째 팩가멜아를 하다. 우리가 취미가서 팩가멜을 하다. 우리가 취미가서 팩가멜을 하다. 그리고 또는 오프션에 가고 그리고 세상에 팩카 마라의 팩카 마라 우리는 250$.50겠다고 구매하다가 정말? 주문했고, 팩카 마라가 가장 높은 가격이 Salvarado가 97$ 그래서 내가 팩카 마라가 있는 것 같아요 250$? 250$.50겠다고요 50$ 안 잊지 마세요 이 랩을 보고 싶어요 250달러 퍼 파운드 였대요 80만원 정도 약산됐었대요 저는 밖아마라를 더 좋아해요 밖아마라를 마시기 바랍니다 밖아마라를 마시기 바랍니다 밖아마라를 좋아해요 밖아마라 밖아마라 와 새 새 랩 밖아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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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메랄따 보다 비슷하거나 클 것 같아요 엄청 구역이 잘 되어있네요 스메랄따는 좀 나눠서 이렇게 많은 거고요 여기는 하나의 단일 농장으로 단일 농장으로 제일 큰거죠 근데 보케테랑 볼칸이랑 퀄리티 차이가 나나요? 퀄리티 차이라기보다 맛의 차이라고 봐야죠 커피는 그때그때 다르다 땅에 따라서 멕시코 커피 다들 안좋아있지만 지금 되게 맛있잖아요 다 마시는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 마찬가지죠 파나마 다 맛있을 것 같지만 맛없는데도 더럽게 맛이 없고 또 지역이 별로 안좋아도 또 맛있는 데가 있는 거니까 이제 커피하러 갑니다 네 잘 보셨어요? 네 네 맛있다 아 아 아 귀엽다 조심하세요 네 이제 여기서 아 아 아 그 아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형자찌들이 분명 감정을 할 거라고 Too sweet 그리고 5번부터는 6번이 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비교는? 근데 왜 보여? 왜 이렇게 맥 보여? 같이 살게 있어 이런 그룹 한국에서 웃기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룹 다른 그룹 다른 그룹 아, 릴리 내가 말하는게 내가 말하는게 하하하하 이분 진짜 너무 웃겨 나는 이렇게 놀고 싶다 모범 뭐이세요? 네 콜라 ㅎㅎㅎㅎ 테이블도 너무 좋았어요 이거 준비할려 학교도 차지 않고 많이 뒤져보겠죠 오늘의 재미을 méo 똑같을 보다 바쁘셨습니다. 어디서 터지신 거예요? I better not hear because I'm crying myself. 아, 진짜. 스토리 마크. 이거 하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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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이거 크면 재미난 걸 많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런 건 코머셜로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작은 걸 시도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어요. 쉽게 바꿀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볼 수 있죠. 좀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조금씩 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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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해볼 수 있어요.